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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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처음 자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640D X-DRIVE 그랑 쿠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5만 6천 킬로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g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턴치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분대 쪽 살펴볼게요. 분대 쪽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네,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수 없는 상태고요. 5.75로 70%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하고요. 두어 쪽 볼게요. 네, 두어 쪽에 문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 휠 컨디션 생활기수 없는 상태고요. 6.68로 8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끼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고요. 슈퍼옵틱 선팅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수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쪽은 붓터치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량 고스드 도어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두어 쪽에 문고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6,44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앞쪽 살펴보시면 HUD 작동 굉장히 잘 되고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에는 글라스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그 앞으로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네요. 360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전방 측면 카메라 역시도 깔끔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네,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쭉 살펴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 있고, 네,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수납 공간 컵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량 워크인 시트에 탑재되어 있고요.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문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두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네,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문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640D X드라이브 그랑 쿠펜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앵커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